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청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렬하게 영려하십니까 성렬하게 성렬하게 성렬하십시오 성렬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영영하십니까